오늘은 브런치 카페 유람을 찾아왔습니다. 봄, 가을 날씨 좋을 땐 야외에서 먹어도 좋겠네요. 비 오거나 웨이팅하기 좋은 아늑한 공간도 있어요. 유람에서 가장 유명한 브런치 바스켓 쭈문 한정수량이구요. 새우, 감자튀김, 베이컨, 크로아상, 어니언스프까지. 2인 4점 시엔 어니언스프 하나 추가하면 좋겠더라구요. 두근두근 2단 공개! 짠! 알록달록 컬러의 조화가 너무 예쁜거 있죠? 소세지도 겉바속촉이에요. 소세지부터 잘라놉니다. 구운 버섯도 식감이 짱좋아요. 버섯과 새우를 겹쳐 크림치즈 소스에 붕덩! 아아! 그래, 이 맛이야. 소세지도 다시 한번 아아! 어니언스프는 크리미한 식감이 정말 부드럽더라구요. 아아! 크로아상이 은근히 쫀득해서 쫄깃하게 늘어나요. 어니언스프에 풍덩! 이렇게 먹으니 너무너무 맛돌이 맛돌이 비상! 베이컨 야채는 빠질 수 없죠? 케찹에 풍당! 포슬포슬 에그 스크램블! 끝났다리! 단점은 하나, 여기 너무 추워요. 그렇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크림라떼 시켰답니다. 전 아직 어리니까요. 잘 먹었습니다.